어머, 미안해요. 괜찮아요. 씻고 올게요. 기다리기 치료해서요. 아, 일단 옷 좀 입고요. 난 이대로가 좋은데. 아, 네. 체크린. 왔어요? 서 이제 너 창피하지도 않아? 저 자식 있는 남자랑 이런 추잡한 짓이 나오고 제정신이니? 니네 부모가 너 이렇게 뻔뻔하게 살라고 가르쳤니? 니까짓게 감히 내 부모님을 입에 올려? 이 대신, 미안합니다. 자기. 무식하게 앞뒤 상황도 듣지도 않고 시자씨한테 뭐하는 짓이야?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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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arsadi을 물어뜯으면서 망가질 거야. 사모, 미나 윈 forgiveness